자 싱가포르에 이렇게 와서 아 오늘 내일 공연을 앞두고 싱가포르 굉장히 친한 형이 있습니다 함께 칠리크랩 맛집도 있다고 하셔서 가고 있거든요 징글징글하네요 싱가포르에 와서까지 브이로그를 찍는 이 집요함 약간 고급스럽거든요 지금 저는 이런 약간 로컬적인 분위기를 좋아하긴 합니다만 약간 호텔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 그래도 싱가포르 오면 또 칠리크랩 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1박 3일을 하는데 일단 두 번 이상은 칠리크랩을 때릴 예정이에요 아 여기네 레드하우스 와 엄청 고급스러워 너무 너무 고급 있는 곳으로 온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게 칠리크랩이죠 형? 응 칠리크랩 와 이게 뭐라고요? 이게 비훈 들어가 있는 크랩입니다 비훈이 뭐죠? 비훈이 이게 핵은 면이야 아 면이 들어가 있다고? 이건 안 먹어봤다 새로운 메뉴를 도전하게 되네요 그리고 여기도 마지막 페이지에서 볶음밥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형 맥주 안 드세요? 잘 먹어야겠다 Thank you 좋겠다 좋겠다 내일 또 공연이 있어서 저는 금주 해야죠 자 우리가 지금 도착을 해서 주문을 했었는데 제가 4명으로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문한 지 50분 만에 나왔거든요 이게 직원분들이 4명이 다 오고 나서 주려고 그렇게 했었다고 하네요 아 정말 친절하세요 그죠? 어쨌든 간에 지금 나왔습니다 들리요 크... 크기가 크네 와.. 와... 이 빵 찍어 먹으면 기가 막히거든요 크기를 좀 비교해 보자면 으하權 엄청나게 큽니다 야 실한 거 보수 أنا 항상 이거 포장으로만 먹었거든요 가게에 와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드시죠 형 오케이, 렛츠고 어떻게 먹어야 되지 근데? 항상 이거 먹으면 손이 만신창이라 돼 아 형이랑 술을 한 잔 때려야 되는데 맥주, 내가 먹을게 싱가포르에서는 우리나라에 소주가 있다면 싱가포르에서는 뭐를 주로 먹어요? 맥주인가 그냥? 맥주, 맥주 마시고 아니면 중국 술도 많이 마시고 먹을 준비 완성 제가 맛있는데 먹기가 힘들어 해보겠습니다 와 아 미쳤다 사진 안 찍었네 에이 몽충이 와 새로운 거 제가 싱가포르에서 처음 먹어보는 면인데 얇은 면이 요게 비훈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면이 들어간 빵 한번 찍어 먹어보고 싶어요 요게 또 별미거든요 그런 빵입니다 이거를 완전 듬뿍 찍어서 와 이렇게 먹으면 멤버들이 항상 미친듯이 먹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때리는 거지 때리는 거지 더 뜨거워 빵이 너무 뜨거워 이게 우리가 연휴에 찍어 먹는 그 빵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빵도 진짜 부드럽고 우리 치니소스가 완전 마약이에요 정말 계속 들어가는 느낌 항상 약간 식은 걸 먹었었는데 땡큐 볶음밥 볶음밥 형 요것도 밥에다 소스 좀 올려서 먹는거죠? 당연하지 당연하지 이렇게 그럼 소스를 올려서 먹으면 됩니다 와 이 소스는 그냥 치즈키네 맛있지 응 형 이 식당이 맛있다 형 약간 먹기는 힘든데 이게 데이트할 때 먹기는 좀 그렇네요 약간 좀 추잡스럽게 먹게 되네요 야 여기다 소주 먹으면 맛있겠는데 너무 부럽다 맥주 와 내일 팬들께 최상의 라이브를 선물하기 위해 형도 내일 따님이 콘서트 처음 벌어온다면서요 맞아 형 잘해야지 내가 그치 술 마시면 안되지 응 와 나 내일 또 먹을 거야 와 너무 맛있다 형 영어 좀 영어 잘하시는 거 맞아요? 왜? 왜? 뭔가 소통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근데 여기는 언어가 이것저것 다 쓰니까 헷갈리겠다 싱가폴 말도 있는 거죠? 싱글리쉬? 싱가폴 말 자체는 없고 싱가폴 사람들이 쓰는 영어가 좀 특이하지 싱글리쉬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응 맛있을 거야 이것도 똑같이 먹는 거예요? 면도 좀 먹고 면이랑 계란 같이 먹는? 얘를 퍼서 면도 덜어서 먹어요 이거는 사실 한국 사람들은 처음 봤을 거 같아 내가 추짚스럽게 한 번 먹어보고 싶어서 냄새가 맡아 아 진짜 저기 마리나 베이 강보면서 맥주 한잔 때리고 싶어요 녀석을 면이랑 같이 치즈 크랩이 덮들여서 한입 먼저 먹고 전 치즈 크랩이 나아요 아 그래? 아 이거 뭔가 안 센데요 간이? 그치 그래서 이거랑 같이 먹어요 음 약간 슴슴슴한데요? 어 좀 더 넣어봐요 이거 되게 맵다 하나 먹어봐 그치 와 너무 매워 그래도 칠리 크랩, 페퍼 크랩에 질린 분들은 이런 거 한 번씩 도전해봐도 이것도 뭔가 중독성 있는데요? 약간 슴슴한 느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비주얼 짜잔 여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비주얼 아닙니까? 개딱지밥 느낌으로 소스를 싹 음 와 여기 개에 붙어있는 게 사리도 배미네요 와 칠리 크랩 죽인다 여기 냄새 한 번 맡을래? 와아 음 저도 맛있게 먹을게요 안녕 안녕 와아 자